불꽃 커리큘럼 수강생도 있겠지만 또 아닌데 김성은이랑 점수가 오던데 김성은이랑 한번 해봐야지 하고 온 학생들 맞죠 선생님이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를 쫙 한번 해볼테니까 편안하게 잘 들으시고 다 들으라는 얘기하지 않을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필요한 것들 알겠어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거야 자기가 성적이 왜 안올랐어요? 공부를 안했으니까 안올랐지 그치? 무슨 좋은 강의는 안 듣고 뭘 안 듣고가 아니야 알았어? 일단 기본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거야 내가 그럼 선생님은 무슨 역할이냐? 보조 역할이지 니네들이 더 지름길로 갈 수 있게 더 올바른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내가 하는거니까 그 안내를 제가 한번 잘 해볼테니까 필요한 강자들이 있다면 들으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먼저 첫번째 빵 이 강의는 진짜 선생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강의야 바로 뭐냐면 수능 개념 단권화 불직파 정확한 제목은 뭐냐면 불꽃짓기 파이널이야 불꽃짓기 파이널인데 보통 다 이제 그 앞에 세 글자를 따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작년부터 다 전부 다 불직파 불직파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예 이번에는 제목이 그냥 불직파! 라고 딱 하고 그 앞에다 딱 붙인 건 수능 개념 단권화 단권화 자 요강이 어떤 강의냐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봐 또 엔젤을 풀어 다시 말하면 문제풀이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 그래 문제풀이 열심히 해야지 근데 문제풀이도 열심히 한과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 특히 초반에 내가 했었던 개념 학습들 개념 학습, 기출 학습, 또 막 EBS 이런 거 했던 것들 있잖아 우리 책꼬지에 이렇게 꽂혀있는 이만큼 있는 책들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냥 둘 거야? 그럼 안 되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다 꺼내가지고 내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전부 다 단권화 시켜야 돼 총 정리를 하면서 그걸 간단하게 내가 딱 보면서 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될 수 있게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야 돼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야 학교 내신할 때도 봐봐 전교 1등하고 반에서 1등하고 잘하는 애들 봐봐 어떻게 공부하나 당연히 처음에는 방대하게 개념 학습하고 문제집 풀고 막 이것저것 하지 그러나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공부했던 모든 걸 꺼내가지고 뭘 해? 단권화를 해요 단권화를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 딱 한 장짜리 노트를 만든다 한 장짜리 종이를 딱 만들어서 시험 보기 직전에 그거 딱 딱 읽어보고 딱 시험 보잖아 그치? 어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떠니? 뭐 한 건 열나게 많아 근데 시험 전날 돼도 뭘 해야 될지 몰라 시험 날 가방 이렇게 무겁게 들고 온 애들 공부 못하는 애야 그치? 또 시험장에 들어왔는데 봤더니 무슨 학원 같은 데서 어디 무슨 노트에서 요약집 같은 거 그거 쳐다보는 애 공부 못하는 애지 요약집? 자기가 만든 요약집을 봐야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정의가 되는 거지 남이 요약하는 걸 보면서 읽어본다고? 에이 아니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공감이 가시나요? 우리가 마지막이 돼가지고 꼭 뭘 하셔야 되냐면 모의고사도 보고 엔제도 풀고 기출도 풀고 문제 많이 풀어야 되는 거 맞지만 그거와 함께 동시에 반드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단권화 하셔야 돼 단권화 이건 원래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잘하는 학생들은 잘해요 스스로 오케이 하세요 근데 쌤 듣고 보니까 맞아요 단권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막상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오세요 쌤이 해드릴 거야 알겠어? 수능 개념 단권화 불찍파 불꽃찍기 파이널 아 요거는 쌤이 진짜 10 선생님이 2000 뭐야 언제니 12년 13년 요 때 제가 런칭했거든 완전 옛날이죠? 그때서 여러분 되게 귀엽고 막 꼬맹일 때잖아 그치? 그때부터 쌤이 인강을 했어 근데 그때부터 있었던 강의야 아 이거 알겠어요? 이거 아주 명불허전 아주 최고의 강의입니다 아주 아이들이 만족하고 스스로 단권화를 잘 못하겠다면 쌤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아주 재밌게 또 아주 실전적으로 교과 개념, 실전 개념, 기출 뭐 모든 공부했던 N제 전부 다 총망라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집어넣어 줄게 알았어? 빠르게 한번 딱 정리하는 강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 알겠니? 그래서 이 강의를 딱 들을 때 막 와 저런 게 있었어? 이러진 않을 거야 그럼 큰일 나 그냥 들으면서 오 맞아 맞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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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뭔가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로 쫙 이쁘게 정리가 될 거야 알겠죠? 아 그쵸 이거 불꽃집기 파이널 수능 개념 단권화 불집화라는 강의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만의 수능장에 들고 갈 단권화 노트를 만들고 싶은 학생들이 같이 들으면 되는 강의고 요 강의는 7월 말에 오픈할 거예요 7월 20일경에 오픈할 거니까 교재도 그때 좀 입고 될 거야 십몇일 날 입고 되고 할 거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들을 사람들 그리고 특히 우리 불꽃수학 수험생들은 사실 이건 필수 우리 불꽃수학 수험생들은 무조건 알겠죠? 무조건 와서 다 좀 해보자 이건 내가 진짜 자신 있어 알겠죠? 이 강의는 꼭 들어야 돼 알겠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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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기출백제 기출 물론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기출백제 많이들 하고 계시죠 하는 사람들은 다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스스로 아 기출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기출을 제대로 한 게 맞긴 한 건지 기출을 뭐 옛날에 뭐 하긴 했는데 뭐 어렵기만 했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사람들 자 잘 들어봐 기출은 말이야 뭐가 중요한 줄 알아? 첫 번째 선별력 얼마나 문제를 잘 선별했느냐가 중요해 기출은 방대하게 두꺼운 거 다 푼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렇지? 그렇다고 또 최근 것만 보면 된다도 아니야 사실 정말 꼭 봐야 되는 기출을 정말 정말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 백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수학원, 수학조, 선택과목 100, 100, 100 총 300문항인데 진짜 선별 잘했다 자신 있어 의심되시면 수강평 같은 거 찾아봐 거기에 정말 작년 수강평 재작 선별력 하나 끝내주네요 선생님 진짜 이것만 보면 되네요 와 하면서 다 감탄할 거야 그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말해 정말 두꺼운 기출 문제집 있죠 그러니까 옛날 것 같이 다 있는 거 90몇 년, 94년, 95년부터 있는 그런 거 그거 갖다가 정말 하나하나 다 꼼꼼히 봤어 평권권뿐만 아니라 교육청권, 사관학교, 하단부터 경찰대 문제까지 전부 다 봤어 그래서 거기서 꼭 봐야 되는 문항만 100문항 딱 선별했다 알겠죠? 100문항 선별했다 이거 진짜 이렇게 말할게 기출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것만 또 이걸 선생님이 정말 쉽게 이해가 쏙쏙 되게 잘 분석해 줄 거야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얘기 미리 해버렸는데 선별력이 중요하고 기출은 뭐가 중요하냐면 두 번째는 강의력이 중요하지 분석력이 중요하지 그렇죠? 분석하고 강의력이 만약에 좋지 않으면 그냥 책 사서 보면 되는 거지 강의를 왜 들어? 그렇죠?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해가 되게 아 이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구나 야 이 내용 자체를 내가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기출 강의는 선별력과 강의력이 좋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갖춘 알겠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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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 원래 옛날 이름은 무조건 오르는 기출 백제라고 했었었는데 이름 바꿨어요 바꿨어요 바꿨는데 뭘로 했냐면 실전 개념이 스며드는 기출 백제 실전 개념이 스며드는 스며드는 알겠어요? 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진짜 그런데 아마 강의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얘들아 실전 개념 실전 개념 요즘 하잖아 그 실전 개념이라는 걸 그냥 강의 듣듯이 막 배우고 막 쓰고 정리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실전 개념은 내 몸 안에 스며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스며드는 줄 알아? 기출을 같이 분석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거야 아 내가 배웠던 이 교과 개념이 이런 기출을 보니까 어 이렇게 쓰이네 아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면 좋구나 이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 실전적으로 그냥 알아서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거야 이게 실전 개념이야 그렇게 스며들어가야 진짜 실전에 가서 문제를 풀 때 아 하고 떠오르고 이게 적용이 되는 거지 따로 이걸 뭐 도구 정리하고 이럴 땐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막 정리 백날 해봐라 해놓고 나면 어우 이쁘다 와 하지만 꽂아놓고 지금쯤 아마 꺼내봐봐 이렇게 봐봐 이게 뭔 소리야 할걸?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도 아 그랬어? 다 이럴 걸? 뭐 물어봐 어 어 그랬구나 막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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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개념이 확 스며들어가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실전 개념이 스며들어가는 기출 100제 혹시 아직 기출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켜봐봐 아 이거 좀 안 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겸손하게 겸손하게 올해 수능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잘 볼 수 있어 올해 점수 엄청 올릴 수 있다고 알았어?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돼 그럼 이 찬스를 잡기 위해서 기출 분석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니 그치? 아직 안 된 사람 스스로 알 거야 이거 같이 따라와 봅시다 알겠죠?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치? 이거 기출 100제 100문제 100문제인데 또 뒤에 보면 워크북이 있어 워크북에 또 100 100 100 더 있거든 근데 그거는 어떤 문제를 넣는 거냐면 좀 쉬운 기출 다시 말하면 3점 문항들 아주 쉬운 4점 문항들 그런 것들을 또 뒤에 워크북으로 좀 갖다 놨어 워크북으로 갖다 놓고 그건 이제 스스로 좀 볼 수 있게 알겠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100 100 100이지만 200 200 이라고 봐도 되는데 근데 이게 그 뒤에 100 100 100은 3점 문항 2점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4점 아주 쉬운 문항들이니까 스스로 또 풀어보면서 편안하게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항들도 뒤에 워크북으로 첨부가 돼 있다 알겠죠? 자 근데 또 하나 요건 프리 기출 100제야 프리 기출 100제 사실 요 프리 기출 100제는 프리 뭐야? 미리 그러니까 이 기출 100제 하기 전에 하는 기출 100제야 사실은 그래서 요게 원래 무불기 할 때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막 시작할 때 그때 같이 해라고 했었던 강의이긴 한데 내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기출 100제 뒤에 워크북을 내가 갖다 놨다 그랬죠 거기에 이제 보면 3점 문항, 쉬운 4점 문항들을 좀 모아놨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해설지를 뒤에다 또 자세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수학 실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이거를 해설지 봐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쌤이 다 해설해 주면 안 돼요 라는 요청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프리 기출 100제야 프리 기출 100제 요건 딱 100문항 수학 1, 수학 2 선택 과목 해서 딱 100문항만 3점 문항과 그 다음에 아주 쉬운 4점 여기 보시면 3점 기출 딱 3점이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4점도 조금 들어있는데 그냥 3점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3점 문항들을 공통 40, 선택 20 해가지고 총 100문항을 딱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보면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게 요거 프리 기출 100제 제가 만든 거니까 혹시 지금 내가 저기 뭐야 아직 저기 뭐야 진짜 기출 100제 해가지고 4점 문항 막 좀 어려운 거 하기는 아직 부담돼요 라는 사람들은 요거 같이 하면 아주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요거 이제 제목을 읽질 않을게 한 번에 정리하는 수특활용 이름 좀 바꿨습니다 알겠죠? 원래는 한방에 끝내는 EBS 수능특강 변형 이랬는데 너무 자극적이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좀 바꿨어요 한 번에 정리하는 수특활용 EBS 중요하다는 건 너무너무 여러분 공감하시고 올해 수능에 있어서 EBS처럼 또 꼭 봐야 된다는 건 뭐 너무너무 공감하시죠? 그래서 요즘에 뭐 다 EBS 막 엄청 불고 막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래 혼자 열심히 푸시면 돼 근데 쌤 혼자 풀라 그러는데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또 아 이게 쌤 쌤한테 듣고 싶어요 쌤이 잘 분석해주는 강의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어 많아 그래서 자 요거 어떻게 한 거냐면 쌤이 EBS 수능특강을 다 풀어봤어 다 수학원 수학도 선택과목 싹 다 푼 다음에 거기 안에서 어 봐봐 기출에서 뻔히 보이는 문화 다시 말하면 기출 백제에서 봤던 이런 문화 그건 다 드러내고 왜 기출에서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근데 어 요거는 되게 발상이 어 독특하네 발문이 와우 괜찮은데 야 요 도형 요 그래프 오 되게 괜찮은데 처음 보는 건데 요런 거 있잖아 고것만 다 뽑았어 뽑았어 뽑아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하면 그건 저작권에 걸려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안 하고 그걸 뽑아서 문제를 다시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어? 이쁘게 다시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걸 완벽하게 분석해드리는 그런 강의가 바로 뭐냐면 한 번에 정리하는 한 번에 딱 정리하는 수특 활용입니다 그래서 EBS 수능특강 요즘 다 잘 풀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잘 푸시고 또 EBS 강의도 들으시고 잘 하시되 그거 하고 하면서 아우 근데 뭔가 이 안에서 더 중요한 것들 또 한 번에 딱 이런 거 좀 정리해보고 싶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 저랑 같이 요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어? 어 그래서 요거 한 번에 정리하는 수특 활용 어 요거 요거 그래서 요거 수능 스타일에 맞게 잘 변형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문제니까 어 요거 어 여러분 저랑 한번 잘 분석하고 EBS 이번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특히 요거 이제 아주 반응이 뜨겁고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저랑 같이 또 하고 계신데 어 제가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쌤 믿고 아직 안 듣는 사람들 같이 들으면서 따라오도록 하자 알겠죠? 음 좋아요 그 다음 어 이제 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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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지 그치? 어 요거 이제 엔제에 대해서 좀 변화된 게 있어서 조금 얘기 좀 해볼게 어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 보탠 엔제 쌤 앞에다가 실제로 도움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도움되는 실제로를 우리 저기 사전적으로 찾아보시면 현실적으로라는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다시 말하면 선생님 엔제는 보통 이제 엔제 하면 어때? 기출이 끝나고 뭔가 어려운 사전 문항들을 막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쵸? 어 그래서 엔제 해야 돼 라는 부담들 때문에 다들 막 해 해놓고 근데 다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 아 쌤 사실은 저 아직 기출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근데 엔제는 그래 다 하니까 저도 같이 하긴 했는데 할 때마다 자신감도 잃고 멘탈도 털리고 너무 힘들어요 나는 어 수강생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 보탠 엔제는 잘 들어 엔제지만 3점짜리 문항 어 그 다음 4점짜리 문항들로 잘 구성해놨어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운 4점짜리 문항만 가지고 막 난리친 게 아니라 어 이번 수능에 나올 딱 난이도까지 정확하게 이번 수능에 나올 난이도까지 해가지고 3점부터 조금 어렵다라는 3점부터 시작해서 올해 수능에 나올 4점 문항 정도의 난이도까지 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죠? 어 요게 바로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 보탠 엔제 무작정 어려운 문항만 있는 게 아니야 어 그러니까 쉬운 문항들도 잘 적절하게 섞여있는 그런 엔제가 될 것 같아 자 이번 수능은 얘들아 계산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계산 실수를 안 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일단 어 물론 막 푸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실수하지 않게 많이 풀어봐야 돼 절대 수학을 눈으로 보시면 계산 실수하게 돼 있어 어 절대 세상 3점짜리 또 쉬운 4점짜리 이런 거 막 틀리면 큰일 나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되 요런 거 아우 좋아요 알겠어요? 딱 좋아요 그냥 이번 수능에 최적화된 엔제 알겠어요? 아 네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 요거 알겠어? 무작정 어려운 엔제가 아닌 실전에 나올 만한 문제풀이 훈련 강의가 되겠다 알겠어? 어 그리고 그리고 자 요게 이제 시즌 1이랑 2가 있는데 자자자 시즌 1은 이미 완강이 됐고 시즌 1은 이제 공통 110 선택 40 그래서 이제 하루에 15문제씩 10일을 완성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어 이제 보시면 3점짜리가 한 40% 4점짜리가 한 60% 정도로 해가지고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엔제가 될 것 같아 요게 시즌 1 그 다음 원래 계획은 초창기 처음 이제 처음 이제 올해 시작할 때 계획은 시즌 2는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 뭐 킬 어쩌고 이런 거 아시죠? 아 그쵸? 네 그런 문항들을 막 해가지고 이제 확 힘주는 원래 NG였었는데 어 모든 계획을 수정했어 수정했어 수정해서 자 난이도는 시즌 1과 시즌 2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자 요거는 문제수가 조금은 적어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하루에 10문제씩 10문제씩 대신 요건 3점 문항보단 좀 4점 문항의 비중이 더 많게 알겠어? 4점 문항의 비중이 좀 더 많게 요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즌 2 어 근데 이제 종종 쌤 저 아직 시즌 2 안들어 시즌 1부터 하고 시즌 2 해야 돼요 요런 질문이 좀 있던데 상관없습니다 난이도가 다 똑같기 때문에 시즌 2부터 시작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어? 저 이번 여름방학부터 시즌 2부터 하고 싶은데 아니 시즌 2부터 하세요 상관없어 시즌 2하고 시즌 1 해도 되고 시즌 2만 해도 되고 시즌 1만 해도 되고 알겠어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 알겠어? 근데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 보탬 엔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혹시 지금 아직 기출이 조금 덜 끝나고 뭔가 내가 아직은 수학 실력이 많이 좀 부족해서 엔제를 하긴 약간 버거워 그러나 그러나 다 엔제 한다는데 나도 좀 하고 싶어 그쵸? 하세요 같이 하시면 돼요 알겠죠? 엔제 같이 해나가면 성적 빠바바박 오를 거야 알겠죠? 잘 또 따라올 수 있을 거고 쌤이 아주 재밌게 신나게 잘 또 강의하도록 할게 알겠죠? 시즌 1은 이미 완강됐고 너무 재밌게 완강됐고요 시즌 2도 이제 찍어 나갈 건데 너무너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더 자 2330 모의고사 크 여러분 이 모의고사 너무 필요한 모의고사라고 생각해 지금 이번 수능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모의고사 우리가 총 30문항 중에 30문항 중에 2.3점 문항은 17문항이 있어 17문항이거든 17문항 얘들아 이번 수능에서 2.3점 문항을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알아서?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맞추셔야 돼 그치? 2.3점 문항 무조건 맞추셔야 돼 무조건 또 근데 2.3점 문항을 무조건 맞추대 4점 문항도 이번에 무조건 또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려면 2.3점 문항은 실수하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빠르게 풀어야 돼 그치?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 빠르고 정확하게 수능이라는 건 30문제를 던져주고 하루 종일 보는 시험이 아니야 30문항을 100분 안에 보는 시험이야 100분 안에 그럼 100분 안에 시간 배분을 되게 되게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막 들어가기 전에 2.3점 문제를 30분 안에 풀자 해서 2.3.3.0 모의고사거든 10회분 하프 모의고사야 10회분 17문항 공통 13문항 선택 5문항 해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문항 자체를 여러분들 실제 시험과 일치하는 번호로 완벽하게 여러분한테 제가 실전 대비를 해드릴 거야 알겠어? 이게 바로 2.3.3.0 모의고사야 알았어? 2.3.3.0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미리 여러분들이 쫙 풀어가지고 시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실수 안 하고 알겠어?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진짜 필요한 모의고사라고 내가 확신하고 이미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시즌2 만들어주세요 이런 학생들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올해 시즌2를 갑자기 만들기에는 조금 제가 부담이 좀 되고요 부담이 좀 되고 여러분들 일단 올해는 이렇게까지만 좀 할 테니까 이거 쌤이랑 같이 열심히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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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빨리 푸는 거야 제목이 이렇게 있어 누구나 도움되는 누구나 도움될 수 있는 2330 모의고사 알겠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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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제 불모고 아 불꽃 모의고사 9월 모평 이후에 나올 겁니다 9월 모평 이후에 불꽃 모의고사 9월 모평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올해는 그래서 9월 모평까지 어떻게 모의고사가 나오는지 아니까 시험이 나오는지 구평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좀 보고 그거에 딱 맞게 딱 맞게 정확한 난이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사실 꽤 많이 세팅을 해놨는데 근데 이제 구평을 그래도 정확하게 좀 보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맞게 정확한 난이도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출제하도록 할게 시중에 나와있는 모의고사들을 보면 사실 평권에서 나온 모의고사보다 꽤 어려운 모의고사들이 많아 꽤 어려운 모의고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본 다음에 막 털리고 아이고 힘들어 막 이러는데 그러지 않게 정확하게 9월 모의평가 보고 그 난이도와 그 스타일과 똑같이 맞춰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총 4회분을 만들도록 할테니까 구평 끝나고 쌤이랑 같이 불모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알았죠? 다음 마지막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아니라 하나 더 있어 지금 이게 또 왜 나왔어요? 아는데 아니요 한 번에 정리하는 수완활용 수능완성 아니겠어요? 수능완성 이제 수능완성도 여러분이 해봐야 돼 혼자 스스로 해봐야 되는게 맞는데 아우 쌤 또 할 시간이 없어요 또는 하긴 했는데 뭐가 중요한지 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을게 뻔하기 때문에 수능완성 지금 사실 풀어보고 있거든요 막 풀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완성 싹 풀어봐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문항들 싹 또 뽑아가지고 제가 잘 또 변형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기출에 뻔히 보이는 소재들은 다 빼고 그거 말고 어우 이거 발상이 괜찮네 어우 이거 독특하네 와 하는 문항들 있죠? 그것만 다 슉슉슉슉슉 선별해가지고 그 선별한 문항들을 또 잘 또 평건맞게 잘 또 변형해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발문들 중요한 그래프 이런 거 다 첨부해서 잘 또 이쁘게 문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 이거는 사실 이제 추석 특강으로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추석 특강으로 대치러셀 어디 러셀들 여러가지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거 수능 완성 한 번에 정리하는 활용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하거든 그때 현장에 와서 들을 사람들은 같이 들으시면 되고 끝난 다음에 제가 당연히 인강으로도 업로딩 하겠습니다 알겠죠 마지막 올기총 올해기출 총정리 올해기출 총정리 누가 뭐라 뭐라 해도 올해기출은 무진장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사관학교까지 총 7개 7개 나온 문제들은 말이야 정말 중요하지 이걸 누가 누가 안 중요하다 하겠어 그렇죠 누가 안 중요하다 하겠어 너무 중요하지 그렇지 꼭 보셔야지 그래서 이건 사실 작년표지예요 작년표지고 이건 작년표지고 올해기출 문항들을 또 제가 다 또 마지막에 풀어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문항 전부 다 빡치기 나지 않게 쫙 배열할게요 쫙 배열해서 마지막에 한번 기출을 싹 한번 또 정리해드리도록 할게 10월달에 수능 출제하는 교수님께서 어찌 보면 가장 꼼꼼하게 가장 하나하나 보면서 올해 아이들 어떻게 봤지 이 문항에서 정답률이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면서 되게 되게 꼼꼼히 보실 거야 평가원 것뿐만 아니라 교육청 모의고사도 무진장 꼼꼼하게 보실 거야 그건 뭐 여러분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 안 보는 건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올해 기출은 또 무지무지 잘 열심히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올해 기출들 잘 또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로 또 제공해드릴게요 제가 당연히 현장에서는 10월달에 진행할 거고 10월달에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만나서 제가 또 그대로 찍는 즉시 바로바로 업로딩해서 마지막에 정리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거 잘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이건 이제 강의 올해 기출이니까 제가 교재는 또 PDF 파일로 다 또 드릴 거야 착하죠 그렇죠 PDF 파일로 다 또 드리도록 할게 물론 이제 뭐 하여튼 하여튼 드릴게요 알았죠 판매도 할 건데 뭐 그거는 이제 뽑는 거 귀찮은 사람들은 그냥 사라 뽑을 사람은 뽑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마지막에 PDF 파일로 그렇게 할 테니까 하여튼 열심히 저도 여러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해서 쓸 테니까 샘이랑 믿고 같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선생님 슬로건 내 안에 숨겨진 수학 뽀텐이 터진다 알았어요 여러분 올해 수능 여러분 진짜 이 찬스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 진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시작할 때 제목이 뭐야 이제 역전되리라 알았어 사실 이거 무슨 제가 듣는 그 저기 CCM 무슨 저 노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역전되리라 알았어요 여러분 역전될 거야 이제 다 뒤지면 엎을 거야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알았니 그러니까 내가 올해 진짜 잘 봐가지고 그냥 100점 받아야지 1등은 받아야지 정말 이런 결심 갖고 이 찬스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요 알았죠 샘이 서포트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지금 이 커리큘러 영상 보고 아 그래 내가 이거 좀 도움받을 수 있겠다 김성근이랑 이거 한번 들어보자 라는 게 있으시다면 같이 믿고 또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알겠죠 마지막까지 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아니 그 이상의 목표 반드시 이루게 될 거라 믿습니다 알겠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